세종과 공주를 잇는 광역BRT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25년 운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중신복합도시건설청은 내년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비 17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한별동에서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까지 18.5km 구간 12개 지점에 정류장을 설치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공주 광역BRT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노선버스 대비 이동시간은 57분에서 39분으로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